맙스 터치 맛있다고 유명한 집이야 여기 상인동에서 아니 니 또 나팔부렸나 맙스 터치 나팔부른적 없어 어? 아니야 나팔부른적 없다니까 맙스 터치가 뭐하는덴데 여기 맛집이야 아니 맙스 터치가 뭐 엄마가 뭐 하는거야? 이건 뭐야? 여러분 녹화 눌렀죠? 응 치킨도 파네? 여기 치킨 맛있다고 유명해 이건 뭐야? 이거 양념감자 이거 치킨에다 올려 이거 어때? 섭씨가 와 섭씨가 와 섭씨에다 올려야지 아니 그러자 쟁반가 와 쟁반 어 땅 양념감자 여기로만 하야지 그냥 그대로 먹으면 되지 그 접시에다 이걸 이걸 넣으면 되겠지 아 그랬나? 그걸 왜 부어? 치킨은 아 그런가? 그래 어 그래 햄버거인데 햄버거 여보? 다른거 다른거 햄버거 치우고 햄버거 넣어두고 그래 여기다 놔두자고 다 햄버거야 나머지 여보 어? 아 재삐다네 오실게 복바드 소스 빠르자 초스피드 내가 세팅할때는 내가 제일 빠를걸요 여러분? 세팅 세팅 여왕 세팅 여왕 그건 뭐야 이것도 햄버거야 이것도 햄버거 세팅 여왕 존나 빠르지 세팅 세팅 이건 뭐지? 뭐야? 아 블루베리저스 오 오 비닐을 딱 하나가 안 흘리기가 좋네, 그죠? 어. 센스있는 엄마들. 이건 맞고 먹었지? 화이트 필요없어? 응. 음, 맛있네. 콩샐러드다. 이거 뭐하라고? 효성아 맛있게 먹을게, 효성아. 그래. 효성이가 시킨거 맞아? 응, 효성이. 원래 효성이 맞나? 그래, 맞긴.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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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난 맛없으면 맛없어. 그래. 그냥 나 같이 먹으러가면 되지. 미니야, 미니 양배추 줄게. 미니야, 양배추 줄게. 아, 맛있다. 송닭 맛있네. 응, 요즘 유명하대. 아, 미루베이 주스. 이제 속살이 빨간데 익은 거야 뭐야? 익은 거 맞아요? 속살이 빨개. 네. 어, 속살 짜다. 비니 주면 안 되겠다. 음, 양념 돼 있네. 비니 양배추 줘야지, 양배추. 어, 닭고기 맛있다. 아, 일반 치킨이랑 틀리다. 응. 맛있어. 음. 쫀득이 좀 맛있네. 건더가 붙어. 으아유. 음, 야채 소스, 양배추. 음. 음. 나한테 배고파.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안 작아요 커요 햄버거 작은 이유가 안 작은데? 큰데? 근데 맥도날드보다 약간 작아 아가씨들은 덩치가 복부인 반만 하잖아 상대적으로 덩치가 크니까 햄버거 작게 보이지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하는데? 법칙? 하여튼 뭐 그런게 있어 쫄깃쫄깃 으흠 맛있다 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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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맛있다 하하하하핳 하하하핳 하하하하핳 햄버거 치킨 햄버거 이거 먹어요 치킨 햄버거 이거 맛있어요 3개 아이가? 내꺼 하나는 그냥 놔놔 아무거나 그냥 2개 먹어 불고기 내꺼 신경 쓰지 말고 뭐라고 물어 말아 그래 내꺼 하나 놔놔 녹화하고 있어 치킨에 무슨 양념 발랐나 염지 있네 속살 되게 싸다 되게 맛있는데 내 입에 딱 맞네 나 원래 이런 치킨 좋아해 그거 KFC? 응 KFC 치킨 그런거 좋아해 응 딱 음 딱 내 입맛이다 필리핀 왔냐? 자버꾼 왔냐? 룰루 없어도 자주 오네 우리는 맛있게 먹어 응 건강이 왔냐? 자주 정신이 한쪽 고다스게 아 달콤해요 아 이거 블루베리 주스 맛있다 블루베리 아니다 이거 포도맛? 세상에 이게 무슨 맛이야? 되게 맛있다 딱 맛보는 모르나 맛보도 모르겠는데 이거 맘스터치야 맘스터치 햄버거 포도 치킨 맘스터치 양념 감자 이거 포도 포도 포도래 포도주스 제자리인데 안 뜬다고? 아 제삐다리님 오실게 복권 되소서 제삐다리님 복권 당첨되소서 정준현이 토크다스게 아 달콤해 포도주스 아우 인마 원래 원래 뭐? 우리 토성이는 진득하니 있지 생긴다 토성아 이거 블루베리 주스 맞지? 포도 토성아 블루베리 맞지? 너의 주스? 포도 아니야 블루베리야 그거 받아 포도 포도 아 블루베리 에이드? 어 그거 봐 우리 건강 생각해서 블루베리 에이드잖아 야 날개 내껀데 왜 먹었냐? 날개냐? 아 이거 날개냐? 왜? 날개같은 소리하고 앉았는데 날개 날개 왜 먹었냐? 내껀데 이게 무슨 날개냐? 날개잖아 날개는 참하지 말어 날개는 안 먹었잖아 미쳤나 봐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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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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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론데 하나만 더 줘봐 멜로라 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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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던지노 이 새끼야 응 음 치킨이네 입맛이네 천천히 먹자 천천히 안 뺏어먹는다 햄버거는? 천천히 불고기 패티 하나에? 이거는 치킨 치킨 패티 두개지 치킨은 이거 매운맛 약간 매운거 내꺼 만지지마라 지금 다 불러졌다 이거 덮어줄거야? 아니 내꺼는 만지지마라고 다 불러진다 내가 찜해놨어 위에 뜯어먹었어 아 치킨 왜 다 먹었어 내꺼야 이거 그냥 치킨 그만 먹어 치킨 4인맛이고 이제 3개 째다 3개만 많이 먹은거네 1,2,3,4,5,5,6,7개가 더 남아있네 니 몇개 먹었네? 여보 이거 한개 먹으면 배부르잖아 치킨이 내 입맛이다 아 진짜 조용히 해라 이거 매콤한게 여보 입맛이네 응 치킨이 약간 매콤해 근데 솔직히 여보 이거 한개 먹으면 배부르다 그래 여보는 오늘 한개 먹어요 한개 먹으라고 아니고 콩 두개면 하나는 내꺼지 나와놔라 그냥 신경끄라 따라서 먹고 있어요 하 딱 아 여보 왜 먹는데다가 뼈를 놔둬? 아 진짜 품이 없게 여기 있잖아 뭐가 없어? 품이 없게 왜 먹는 햄버거에다가 뼈를 놔두냐고 요거 내꺼다 햄버거 내가 얼마 내꺼 옆에다 놔두든지 말든지 아 그래도 더럽잖아 이렇게 보기 안좋잖아 방송에 나 이거 자체가 지금 상태가 안좋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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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가 품이가 안좋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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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네 하하하 하하하하 달이오네 하하하하 pods 달이오네 달이 하나는 내가 먹었어 흠 삼해 이기적이네 아니 먹었으면 다리 하나 먹었으니까 여보 이거 하나 드세요 하고 다리 이래 줘야지. 먹을 거야? 대구건선 회장님 상인동인가요? 네 상인동이요. 어? 뭐야? 대구건선님 상인동 맞는데 왜 그러세요? 아... 권수 회장? 저분이 그때 권설 사진 보냈구나? 어... 권설 사진을 왜 보냈어요 사장님? 햄버거 2개째 이거는 불고기버거 불고기 품이 없게 뭐하고 딱 잡아가지고 그냥 먹지 양백을래 양백이 좋으니 응? 품이 없게 손가락을 왜 빨아 여자들 다 빨간다 이쁜 역햄들도 역햄은 잘 빨아야지 음... 아 안 부족해요 뭘 그만 먹어 첫끼인데 왜итай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첫끼야? 응 하하하하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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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늘 새벽까지 할까요? 그냥 집 사주세요 근데 이 감자는 감자는 뭐랄까 약간 너무 짜 그래도 맛있어 천천히 먹자 고인아 천천히 먹어 왜 이러지? 천천히 노랑고무순 1개 고맙습니다 한개는 왜 여보 아 감자 때문에 여보 여보 나 이거 좀만 주라 여보 나 좀만 맛있게 맛있다 이거 여보 맛있다 이거 여보 왜 이렇게 이거 안 마셔? 여보 여보 왜 이렇게 안 마시는게 아니고 아껴 먹는거야 여보 여보 이거 블루블루 맛있다 포도 맛 똑같다 포도 맛 양배추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서 먹으라고 응 니가 뭐 고다닥이야? 응 이리와 양배추 이리와 A6 카토르 아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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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6 카토르 4인구동 정도만 타줘야지 얼음 갖고 올게 이리와 얼음 좀 갖고 올게 여보 내꺼 먹지마 얼음 왜 나오는데 얼음 타는거 맛있네 다 내꺼야 습식 다 내꺼야 그만먹어 여보 아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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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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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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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기 싫어? 너 앉아 너 앉아 앉아! 앉아있어! 살코기 하나 먹을까? 어때? 오줌 누고 오줌 누고 다 먹어야지 딘플 한 병 가와 딘플? 딘플 하나 가와 딘플 딘플 30년생 하나 가와 어? 소환쪽 현장일 오 소환쪽 좋죠 소환에서 포클에는 쓸일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소환에서 부르면 바로 갑니다 아파트공사 이런거 육다볼 소환 결제가 잘 되거든요 최교수님 환자였습니다 최교수님 숨을 안으세요 최교수님 안녕하세요 최교수인데요 저희 외과센터 병원센터에서는 과체조가 안받습니다 응급실로 가세요 이리와비니 앉아 그렇지 먹기 시작 먹기 시작 양배추 좀 주자 안돼 이거 짜자고 염지되어 있어 요거 먹어 야 너 양배추 좀 치킨 다리는 이모라 응 여보 그만 먹어 여보 많이 먹었네 왜 이거밖에 안 남았어 뭐가 내꺼 치킨 다 어디갔어 여기있네 세개 네개나 있네 나 치킨 하나도 안 먹었다고 뭐 아 뭐야 어디갔어 아니 치킨 4조각하고 양념 감자하고 햄버거 이러면 배부러잖아 아 치킨이 너 이게 뭐야 다 없어졌잖아 나 이거 하난만 먹게 안돼 그만 먹어 이것도 안돼? 응 하나 빼기다 이씨 나 아주 배고프다고 아니야 한마리도 아니야 농담이야 수성 아니야 아니야 한마리 더 그런다 수성이 배고프다 농담이야 농담 이거 메모 되나? 응 먹어 육값 들지마다 응 어우 치킨이 KFC 치킨하고 비슷하게 딱 내 입맛이네 맞아 음 좋다 양이 안 부족해요 햄버거 두개 먹었잖아 나 그래서 약간 배불러요 이거 한개 여보가 주겠지 설마 여보가 먹겠어 이거 한개 빨대 빨대도 안 좋냐? 빨대도 안 좋냐? 그냥 마셔라 빨대도 안 좋냐? 빨대꽂이 있잖아 그냥 마시는게 더 낫다 아니 여자는 빨대에 먹어야지 나 여자라고 여보 나르는 거까지 어떻게 뭐라카노 여보 뭐라 그랬어 여보 뭐라 그랬어 여보 나 나가고 뭐라 그랬어 유명한 분도 빨대에 먹더마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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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랬어 여보 독갔다 그랬어? 나르는 독갔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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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솔직히 여보 배부르지? 여보 근데 저 햄버거 안에 있는 건 패티는 먹을 수 있어 패티빵? 이거? 안에 패티는 놔주고 빵이 먹어 여보 여보 desperphy 왜Af빨리 Dec 번 tariffs 저 2003 닭이 살이 빨간게 진짜 안 익은거 맞는데? 안 익은게 아니고 이게 원래 이렇게 양념돼서 나온거야 아 숙성해서 그러나? 고기 자체가 그렇게 나온거야 응 상태 안 좋고 안 익은거는 여기 있지 뒤로 가봐 여기 있지 요 요요요요 이게 상태가 안 좋은거지 알았어요 아 맛있네 지우개 한번 눌러요 아 블루베리 에이드 이거 맛있겠다 나이디 왜 떠 먹었냐? 어? 아 진짜 아이씨 블루베리 에이드 니가 이 새끼야 그 쪼맥 가져가는 바람에 너 줄까 이거 콜라? 콜라는 니가 안 먹어 인마 블루베리 에이드 이거 맛있네 응 입에 쫙쫙 감긴다 닭고기 먹고 한잔 먹으니까 딱 감기네 응 응 맘스터치 맘스터치가 내 입맛에 딱 맞네 맘스터치 옛날에 우리가 시켰다가 시발 뭐 맘 얼마만치 배달 운명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랬냐? 응 오우 그래 개새끼구 오빠 한 번 뜯어줄까? 어? 반 어 밥 뜯어서 밥 먹어 너무 배부른거 같은데? 헉? 아 품이 있게 하아C 형 그러냐 품이 있게 좀 안하고 아 나 화장실 갔다 왔다. 손 안 쉬었는데 고기 맛있네 패티 와 이거 바꾸기 패티야? 안에 껍데기는 별론데 이 패티 안에 살코기 아 제대로네 아 이거 우리 빈이 존나 좋아하겠는데? 아니 안돼 뭐 주지마 여보 빈이 어때? 죽이지? 싸이버거래 님들어 싸이버거 완전 환상의 맛이지 혀 내렴 내렴하는거 봐봐 한 번 먹어봐 아 배부르다 아 솔직히 여보 너무 많이 먹었다 치킨 내꺼 진짜야? 응 나 치킨 솔직히 두개 먹었어 도래씨 내 양념감자 안먹잖아 자 콜라 아 이거 줄게 이거 이거 먹어 이거 같이 먹어 아니 콜라 찌그러기 난가났나 아 됐어? 야 야 니 입대인걸 그만 이거 새거 먹어 새거 있더라 아 참아 진짜 야 얼음 가져가라 가온나 아 얼음이랑 같이 먹어야지 아이 씨 나 가져가 필요 없어 얼음 하나도 돼 아 배불러 신호 온다 아 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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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가 뭐예요? 아 배불러 아 배불러 아 껍데기 먹지마 치킨 껍데기 먹지마 불고기먹어 아 배불러 나 별로 안 먹기 힘들어 이 정도면 이 정도 먹고 배불러 진짜 연기 아니야 진짜 배불러 아 진짜 배불러 방수를 1년 동안 쉬었잖아 1년 동안 쉴 때 밥만 먹었단 말이야 간식 안 먹고 밥도 한 그릇 먹을 때 누가 밥 올리네 야 니가 손 내리 문다 멀어 가지마 발치하라 발 하지말라고 발 뭐가 죽었잖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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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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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샹노무 새끼가 어디 차려 우리는 다 키워서 뭘 안그래 차려 옆집이랑 다 키워 그게 아니고 옆집에서 포기했어 어떻게 배불러 옆집이 와가지고 한 두세번 항의했는데 자기들이 이사가던데 아 여보 우리 아 여보 우리 떡볶이 괜히 먹었다 옆집에서 자기들이 이사갔어 밖에 있어 떡볶이 괜히 먹었어 야 우리 옆집 세번째 이사온거지 밖에서 떡볶이 먹었어 님들아 세번째야 네번째야 이사온사람 이사온사람 다섯번째 다섯번째냐 항의 한두 번 하고 자기들이 이사가 창문도 안 열어 이제 더운데 우리쪽으로는 창문도 안 열어 우리만 연어 사실 밖에서 떡볶이 먹고 왔어 떡볶이 먹고 운동하고 왔어 순대도 먹었잖아 순대도 먹었어 오징어 튀김도 먹었잖아 오징어 튀김도 먹었어 잔치국수 먹었잖아 잔치국수도 먹었어 두키지 두키지 지금 먹은 시간은 6시 이따 먹어야겠다 아 배불러 야 나중에 먹어 응 새벽 2시에 먹어 응 한켠에다가 옆에 이쁘게 품이 있게 응 품이 있게 어 품이 있게 재원아 알았냐 알았어 아 아 배불러 개글스럽게 놔두지 말고 품이 있게 알았어 응 응 그래도 먹방 비재중이 제일 적게 먹을걸? 힘들어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뭔 소리야 비재중이 제일 적게 먹지 먹방 비재중이 적게 먹는 거 아니야? 누구야 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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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풍기를 끄든가 왜 아가리를 절로 보고 하든가 냄새가 일로 오잖아 이거 먹지도 않을 거면서 왜 가져갔냐 응 아이고 냄새가 여보 아이고 코가 썩은다 여보 사타고니는 선풍기가 이래 돼서 내한테 자꾸 냄새가 일로 오잖아 여보도 냄새 나 빨리 씻으라고 어 땀 내놔 아니 선풍기 때문에 바람이 일로 오니까 냄새가 일로 나와 날아오잖아 여보 여보가 기분 내 기분 안 나고 내가 일부러 그런거야 아니 선풍기 때문에 무슨 냄새가 니한테 가냐 안가지 여보 씻으라고 어 여보 눈부 냄새고 눈부ht 냄새고 짜증나 어 선풍기 나쪽에서 너로 털어 선풍기 Erse 선풍기 선풍기 quer erse 여보 여보 Tiffany 여보 drinking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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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go 여보 쭈욱아 쭈욱아 야! 녹화 종료 눌러주세요 어! 우리 제피님 바로 하루만에 열흘 펜 입성 이거 치우고 치우고 쭈욱아 알았다 제피 나는 19개 쭈욱아 쭈욱아 쭈욱아